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매주 어루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5월 10일 CPI 발표가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 미리 보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주에 발표될 CPI입니다. CPI 지금 현재 예측치가 5%로 지난달과 유사한 수치, 월간은 헤드라인 수치가 5%로 지난 3월과 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달에 비해서 0.4%나 지금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비 기준으로 보면 3월은 CPI 0.26% 그리고 4월은 0.61%로 대략 0.4%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보다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며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각각 5.4%와 0.3%로 예상 중입니다. 3월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유가 부분에서 지금 현재 3월 CPI에 반영되었던 유가와 이번에 반영될 3월 CPI에 반영될 유가의 금액차 그리고 WTI 기준으로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 CPI 발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는 약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패드의 목표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5월 1일에 지금 현재 월요일에 패드 고위대출 담당자 서베이 지금 현재 발표가 있으며 장후에는 루시드, 페이팔, 팔란티어, 대본에너지 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5월 9일 화요일에 바이든 의회 지도자 회의가 있으며 정부 부채 관련 논의가 예상됩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재무부가 경고한 데드라인이 6월 1일에 이제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9일 백악관 회동에서 단기 연장의 큰 틀에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5월 9일에 진행될 바이든과 의회 지도자 회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장전에는 언더아머, 듀커에너지 실적 발표, 장후에는 에어비앤비, 어퍼몰딩스, 블룸에너지, 쿠팡, 리비안 등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에는 수요일 4월 10일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으며 구글 IO 2023 개발자 회의 AI 관련 신기술 공개가 있을 예정이고 장전에는 로블록스의 실적 발표, 장후에는 유니티, 디즈니, 비욘드 미트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에는 4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신규 수록스당 청구 건수 발표, 장전에는 진동닷컴, 장후에는 아이온큐 등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5월 10일 금요일에는 5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블러드 총재의 5월 10일 발언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요일에 고위대출 담당자 서베이, 그리고 9일에 현재 바이든과 의회의 논의, 그리고 10일 수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적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어닝 시즌 막판으로 향해 가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8일, 9일, 10일, 특히나 10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에 증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는 대로 또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 하나 드리면 미국 주식 개인 상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열정 펜 대상 개인 상담 및 포트폴리오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지요리였습니다. 미지요리였습니다.